랩은 짱이야 내가 실제로 보면 그냥 고릴라 고릴라 그냥 이렇게 딱 뿌리게 어때? 생활이야? 기조로 방식받았잖아 예전에 아예 모습을 때리지도 못했잖아 기조로 방식으로 저 차이도 있어? 네? 차이 차이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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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밑으로 낮춘 상태에서 끌어다니는 적이 없었잖아 맨날 못한 게 없었잖아 그렇죠 예 달라요 달라요 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3, 4 3, 4 3, 4 4, 5 4, 5 4, 5 4, 5 5, 6 5, 6 5, 6 오픈 안 되죠 이게 바로 로봇탑이야 아 clock 오우 게임 어후 아 Evident 여기를 바깥으로 돌리면서 땡기 상을 잡고 여기를 눌러주던 히도 그냥 잡고만 끌리지면 않겠네 디딤적이 생기는 바람에 남아있지 여긴 잡고만 여기에 힘이 가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아 쉽고 땡길 때 힘이 여기라고